여기는 이제 벌꿀이에요. 색깔에 따라서 사양벌꿀도 있고요. 사양벌꿀. 여기 3만원이네요. 사양벌꿀. 사양벌꿀. 선생님 사양벌꿀이 뭐예요? 설탕뿔. 네? 설탕뿔. 설탕뿔이요? 설탕이 들어왔어요? 설탕뿔. 아, 사양벌꿀. 무주군이래요. 그 다음에 반딧뿔 벌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숙성뿔도 있고. 여기 꿀들이 트윙꿀들이 많이 있네요. 무주군. 프로콜리스 치아핀이에요. 치아핀 괜찮죠? 그리고 화분. 화분도 있네요. 화분이 6만원. 그리고 완수꿀 50만원. 사양, 이게 무슨 꿀이에요? 이거요? 이거 이거. 법제한 거. 법제한 거요? 뭘 뭘로요? 꿀을 법제 어떻게 했어요? 이거 비밀. 비밀이요? 무슨 맛이 나요? 꿀맛. 꿀맛이요? 어, 좀 꿀이 진하고 신기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위에 좋다 하네요. 감사합니다. 15,000원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